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과학과 자본주의는 별개인 거잖아요 여기 우리 기타닛스부터가 세상의 조종을 받고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공연 여러분 블랙홀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? 빛조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요을 가진 전체입니다 이 블랙홀에서 이 경계를 넘어서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불리는 경계가 있어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너의 매력이 너무나 줄줄 넘쳐 흘러서 마치 블랙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크림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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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정지할 수 없는 말 빛조차 헤어볼 수 없다 빛조차 헤어볼 수 힘든 빛조차 Vijayan 너의 눈을 바라볼 때면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치명적 넌 맞춘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다져나 볼 수 없다 다져나 볼 수 없다 슈퍼를 쉽지 못해 성격을 찾지 못해 다져나 볼 수 없다 다져나 볼 수 없다 슈퍼를 쉽지 못해 너머로 다져나 볼 수 없다 내 소속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다 아무도 문부시시키는 날은 너 Oh yeah 우스 워크가 아마도 우스 워크가 슈퍼시켜줘 내 저소를 타지 못해 아마도 우스 워크가 아마도 우스 워크가 슈퍼시켜줘 내 저소를 타지 못해 샘 Ee 사이 어샘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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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ってる 앤 다 울려주 빠져나올 수 없다 헤연나올 수 없다 슈퍼를 씻지 못해 지금 너를 찾지 못해 빠져나올 수 없다 헤연나올 수 없다 슈퍼를 씻지 못해 지금 너를 찾지 못해 계속 못해 이 노래는 마신을 마신을 마신 골라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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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콩희 수병선이었습니다 즐거우신가요?